Q, BD병이 아직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? 빨리 나와야지 알파벳 B, R, E, A, D 그래서 B, R, E, A, D 뭐해서 내는 소리는? 브레드 뭐래요? 브레드 여기서는 EA가 뭐나 뭐가 된다 했더라 에 또 EA는 E나 A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? A가 됐죠 브레드 소리 브레드 쓰는 법 B, R, B A, D 그렇죠 E도 A 소리를 낼 수 있고 EA도 A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B B D, R, E, S, S 그렇죠 D, R, E, S, S 뭐해서 내는 소리? 선생님 저 이거 원래 18인데 깜빡하고 다 하고 19 19 19 이거 안쪽은 줄 알고 적었는데 20 20 똑바로 해놨어야 선생님이 알 수가 있지 Dress 예, 뭐라고요? Dress 그렇죠 Dress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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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네 그런데 시험지에 째 드레스 에하고 에는 다르다고 계속해서 알파벳 D R U M 뭐해서 내는 소리 그렇죠 뭐라고요? 드럼 뭐라고요? 드럼 드럼 뭐라고요? 드럼이죠 D는 R은 U는 뭐 중에 뭐 중에서 U M M은 모여서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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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 네 뭐해서 내는 소리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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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의 그대쪽 그래서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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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소리 frog 쓰는 법 f r o u 그쵸 맞았습니다 frog frog 개구리란 뜻이죠 계속해서 알파벳 f r u i t f r u i t 뭐해서 내는 소리 아 속도 읽기 연습하고 있죠 그 속도가 너무 늦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푸르트 푸르트 세비나 빈자리 났다 그래서 f 는 r 은 r u는 뭐 중에 뭐 중에서 u u u u u u 그래서 모여서 프루트 안녕하세요 고바 좀 닫혀라 소리 쓰기 그렇죠 프루트 프루트 오케이 과일이란 뜻이구요 계속해서 그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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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 그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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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주인은 뭐 중에 뭐 극지 중에서 그라스 칼은 A는 뭐중에 뭐 중에서 SS는 근데 왜 답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이거는 에소리인데요 에소리가 아니고요 구분하라 했어요 그래서 소리 S 쓰는 법 D R A S 잔디란 뜻이죠 GRASS 그럼 계속해서 T R E E D R E E 뭐해서 내는 소리? 대부분 뭐라고요? T R E T H E 뭐래요 T H E Skg야 너 읽기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 어 T H E T H E 왜 T H E랩니까 T T H E R H E E E E가 뭐 된다고 선생님 설명했는데요 이, 이는 뭔데요? 이 그래서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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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파? 아니요 어? 근데 왜 힘이 없어? 어? 소리? 트리 트리 쓰는 법? T-R-E-E 읽기 연습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T-R-U-C-K T-R-U-C-K 뭐에서 내는 소리?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배우란 말이에요 트럭 뭐? 트럭 뭐래요? 트럭 트럭 뭐라고요? 트럭 트럭 T는 T R은 U U U는 뭐 중에 뭐?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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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? U U CK는 뭐 된다 하던가요? K 모여서 K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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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O 됐겠죠?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됐어요?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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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트럭은 트럭이고요? 트럭 B B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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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글자 이름이 뭐예요? ㄷㄷ 글자 이름 뭔지 물었어요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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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뭐 일 있어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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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뭐 된대요? W가 U 되고 O가 O, O, A 중에 A 됐고요. N은? 모여서? 브라운 브라운 오케이 그래서 소리? 브라운 쓰기? B, R, O, W, N 브라운 계속해서 알파벳 G, R, E, E, N G, R, E, E, N 모여서 내는 소리? 카라 조개를 읽고 있을겁니까? 모여서 내는 소리? 안녕하세요 뭐라고? 그린 그렇죠 그린 그린 R은? R E, E는? E N은? 네 모여서?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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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소리? 그린 그린 쓰는 법? G, R, E, E, N 오케이, 어디 아파? 아니요 군대? 아니 서비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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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